스타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네나, 레이너, 시크함과 청순미를 모두 소유한 매력 넘치는 팔방미인 그녀의 패션 화보가 공개된다. 2021년 라이브 커머스 프라다 모델과 패션앱 매거진 언플러그드 바바, 언플러그드 바바와 협업하여 화보 촬영 등을 진행하며 패션 모델로서 입지를 다져온 그녀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 미코라이브 셀럽에서도 개성있는 모습으로 활약하며 팬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 크리에이터이다 온라인 상에서 인기를 바탕으로 그녀의 모델 활동은 온웨어 엔터테인먼트의 지원을 받으며 다방면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난 1월 1일 개인 유튜브 채널 이래도 델레나를 개설하여 1인 미디어에서 보여주지 못한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계획이다. 델레나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지원하는 온웨어 엔터테인먼트는 머켄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뉴미디어 엔터테인먼트로서 스마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송 장비 공간을 지원하고 개인별 역량에 최적화된 1대1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타 크리에이터 양성에 힘쓰고 있다.